아이고 문영선님 아 그래 너 지금 어디야? 집이요 어제 하루종일 예술했더니 피곤해서요 야 너 내가 아무데나 낙서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 범죄 행위라고 잡아보시던가요? 보통 그림을 지으시면 안됩니다 야이씨 야 안되긴 뭐가 안돼 너 지금 형법을 위반해놓고서 지금 구딘소리가 나와? 네 아 어디냐고 위반이어도 사람인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라 저작권이 있어요 너 지금 남의 사유재산을 손괴해놓고서 너는 저작권법을 보호를 받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낙서도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쉬운 날은 귀찮게 하시네 일단 끊습니다 아 이 자식이야 너 왜꾸너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? 아니 지금 네 저작권은 중요하지만 건물 소유주의 소유권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?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구만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림을 함부로 지으시면 안된다고 아시겠어요? 아니 그니까 만나서 좋게좋게 얘기를 하자고 제가 형사님 몰라요? 됐으니까 끊어요 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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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? 밥은 먹고 다니냐? 뭐라는 거야 그럼 지금 다음 장소협을 가요? crashed So 진짜 깜빡 patience tempo voting 카 止 á somebo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